혹시 가위가 있을까? 내가 니퍼를 안 들고 와서 나 니퍼도 있는데 니퍼가 있어? 나 공구 상자가 있어 뭐? 아니, 보씨, 심지어 보씨 거야? 응 아니, 아니, 보씨 공구 상자가 있어? 짜잔 최근 2주일 동안 네 밖을 나가셨거나 위험한 감염자들이 있는 곳에 혹시 다녀오는 와, 진짜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죄송한데 아, 병원은 갔다 왔다 병원은 갔다 왔다 어떤 연휴로 백신 맞는 날인 줄 알고 갔는데 다음 달이었어 오케이 맛있어? 음 어, 내가 또 저기 또 새참 또 많이 준비해 놨어 우리 먹을 게 풍족해야 일하는 즐겁고 그래, 내가 또 맛있는 거 시켜놨지 시켜놨다고 벌써? 수재라 며칠 전에 시켰어야 됐어 아, 그래? 먹어봐 한 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거든 응 이거 녹화 중이야? 네 인사하실래요? 어쩐지 톤이 달라졌더라 원래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 안 하거든요 친절하게 안 하다니 와, 제가 얼마나 사랑 아니야, 친절하죠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데 안 돼 이거 왔구나 아, 설마 이거 뒤도 이렇니? 그렇네 그래, 그래서 내가 그때 책상 두께를 알아봐 달라고 했던 게 아, 그래서 이거를 사고 내가 하나를 더 가지고 한다고 한 게 그것 때문이었을 거야 왜냐면 이게 이제 좁아가지고 사이즈가 작지? 아, 애매하네 이건 다른 용도로 쓰고 오빠 가져 얘는 보면 사이즈가 되거든 얘가 한 1cm 정도 더 넓어서 근데 이것도 안 될 걸 대비해서 아까 그 헤비베이스라는 걸 갖고 온 게 아 이거 풀어가지고 이제 거기 연결해서 쓰는 그러니까 그냥 얹어 놓고 일단 오빠가 먹을 아이스티를 주문을 해야겠어 오, 딱 맞다 좋아 그럼 여기에 이제 카메라를 옮길 거고요 카메라를 바꿨었죠, 저희? 맞아요 음 그 밑에 가시면 아마 선정리가 굉장히 불편해지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엉망진창을 안 했거든요 뭐 어쩔 수 없죠 어? 마이크를 거기다 놔요? 그래서 저번에 시켰던 1L짜리 아이스티 다시 시켜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거 시킬까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아이스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아, 케이스 바꾸고 싶었다 진짜 안 돼, 안 돼 아니 근데 내가 이걸 못 만져서 그래 왜냐면 불편하잖아? 맞아, 이거 꺼내고 닫기도 불편하고 내가 혼자 이걸 열기도 불편해 이게 일단은 첫 번째 문제 뒷면 포트 케이블이 위로 나 있어가지고 케이블을 추가로 꽂거나 하려면 얘를 앞으로 뽑아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처음에는 근데 되게 설렙거든? 왜냐면 여기 앞에가 남잖아 이 안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피규어 같은 거는 하지? 지금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는 커녕 이제 애물단지가 돼버렸다 물론 해준 사람한테는 정말 감사하죠 당연히 조립을 해준 게 어디예요? 아니 근데 그거 오빠도 오빠 거 보고서 배운 거야 음 아 근데 항상 근데 물어봐 너 윤쟁이랑은 안 친하냐? 윤쟁이랑 윤쟁이랑은 별일 없냐? 왜? 되게 걱정하더라고 근데 오빠 나, 나를? 응 맨날 비싼 거 사서 리뷰한다고 남는 거 없을 거 같다고 그래서 돈이 없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 돈 복사 게임하고 계시잖아요 아, 재밌더라고요 아, 전 세계인이 24시간 365일 하고 있는 게임 혹시 쓸리는 소리 날까 봐 걱정이네? 아, 아니야, 괜찮아 밖으로 하면 돼 금방 찝었던 거에 반대로 이렇게? 아니, 찝개를 밑으로 아, 이렇게? 아니, 찝개를 지금 위로 하고 있잖아? 이걸 이렇게 돌려서 밑으로 그, 또 바로 아,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반대로 가게, 이렇게 이렇게 앗 앗 어흐흐흐흐 그걸... 입을 이거를 이렇게? 그렇지! 으앗! 그 상태로 찝어! 그 상태로 찝어? 그렇지! 아 그러고 있고 캡쳐보드가 있다고는 했었는데 저거 용도라고 해가지고 다 두기로 했었죠 신기하다 저걸 다 어떻게 외우는데 이거 저도 헷갈려가지고 몇 분 최근에 했던 분 동시에 하니까 나도 헷갈려가지고 어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렸었네요 카톡 다시 보니까 없어 카메라는 뭘로 고정해요? 마운트를 안 알려드렸어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는데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왜 다 따로 쓸까요? 뭘요? 허브를 쓰는데 이걸 왜 따로 써? 그냥 이거를 이 허브에 꽂으면 되잖아 이거를 허브에 직접 꽂으면 되는데 이게 그냥 USB 연장 역할밖에 안 되는데 이게 모듈인 거고 그럼 이게 공간 차지 엄청 하잖아 근데 헤드셋 쓸 때랑 이어폰 쓸 때랑 차이는 뭐야? 헤드셋은 노래할 때는 목소리가 잘 안 들려 평소에는 헤드셋을 사용해야 돼 내 목소리가 너무 커 노래할 때는 내가 들으면서 조절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데시벨을 내 귀도 신경 쓰지 않고 지르는 편이라 귀를 보호해야 된다? 그치 나 그거야 그렇게 듣다가는 조만간 치매 와 이미 치매는 온 거 같아 아니야 스탠드를 잘못 썼잖아 아니야 아니야 민수한 거 샀잖아 카톡을 다시 돌려보세요 저걸 보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샀냐나? 이거 전면에는 허브가 없니? 이 케이스는? 응 가슴이 아파요 전면에 허브 연결이 돼 있는데? 그래? 두 개가?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심지어 C타입 하나에 3.0 두 개 2.0 두 개 있네 그럼 왜 뺏어 쓴 거야 이때까지 이거를? 역시 선생님이 오시니까 다르네요 진주제 선생님 불렀어야 하는데 역시 눈쟁이 선생님 역시 혹시 가위가 있을까? 내가 니퍼를 안 들고 와서 응 갖고 올게 나 니퍼도 있는데 니퍼가 있어? 나 공구 상자가 있어 뭐? 짜잔 아니 심지어 보쉴 거야? 아니 이상한 다이소 그런 데서 산 것도 아니고 아니 보쉴 공구 상자가 있어? 짜잔 저기도 줄까?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도 있어? 응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니콘은 없는데 벤치 벤치 써도 상관없어 플라이어 있네 비싼 밥 대접해 들어야겠네 맛있는 거 먹어야 됩니다 DP 마실래요? 먹고 싶은 거 다 드시라고 오마카스 없습니까? 오마카스? 물어볼까? 아니야 연장 케이블 뽑아놓고 그 케이블을 왜 직결을 해놨을까? 이거는 언제 있던 거죠? 이거요?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좀 좀 된 거 같은데? 텐은 안 썩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깔끔해 케이블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놔두고 와우 과연 에이 더러워 계속 뱅킹 쓰지 응 버려줘야 돼? 그치 농약은 계속 쓰잖아 근데 뭐 맨날 쓰는 게 아니니까 뭐 뭐 뭐지? 조명인가? 이게 룩스패드를 변경 쓰고 시켰네 제가 모르고 저런 저런 룩스패드도 아닌 거 같은데 심지어 룩스패드가 아니라고요? 알컴이 얘는 또 뭐예요? 아니 이건 또 뭐예요? 저 처음 보는 제품이네요 아니 아니 저 잠결을 시켰거든요 광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필요할까 싶네요 지금 가지고 왔는데 심지어 룩스패드도 아니면 더더욱 아니 레전드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조용히 하셨죠? 오 오 오케 했어? 펜 속도가 너무 빠르게 설정이 돼 있어서 줄였습니다 조금 오빠 진짜 잘한다 근데 아니 오빠 근데 요즘 덩치 좀 생겼다 엉롱해? 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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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으신 거 한데 보이네 왜 그러는지ements 이게 컴퓨터랑 연결을 하면 노이즈가 끼는 거 같애 얘가 얘가 USB 충전을 하면 쓸 수 있는데 음 USB 충전기를 따로 써 볼까? 오 아이구 초심 아 난 노이즈도 훨씬 줄어든 거 보이는데 근데? 아 맞는 거 같아 일단 연결은 됐고 이거는 상한 거 아니지? 아니야! 이거 맛있어 진짜로 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야 피부 보정? 필요할 거야 근데 굳이 내가? 뭐 있으면 좋긴 하죠 얼굴이 혹시라도 나중에 깔리게 생기면 조금이라도 더... 아 그런 거 하세요 근데 없어도 저의 필터를 쓰시면 훨씬 훨씬 잘 넣어가네요 훨씬 오케이 일단은 이건 됐고 조명을 일단 틀고 좀 세팅하면 되죠 이게 최소인가요? 아니요 이거 괜찮은데? 수신 나왔대? 일단은? 와요 별점 5점 드려요 일단은 그런 거고 이거 보면 아르바이트 토탈 믹스도 뭔가 많이 바뀌었죠? 오디오 미러리를 안 켜 놓고 쓰네? 응 도대체 어떤 게 세팅 그래서 그냥 이거 계속 맨날 바꿨다니까? 방금 얘기한 게 그거라니까? 응 오빠 표정이 오빠 진짜 지나가는 서울역의 홈리스 보는 것처럼 보지마 왜? 안타까운 사람 보는 것처럼 보네 진짜로 봐봐 오디오에 이제 미러링이라는 좋은 기술이 있어 으아아아 으아아 도대체 무슨 아니 이게 이제 무선 마이크 세팅을 해뒀던 말이야? 무선 마이크를 쓸 수가 있는 거야 쉿 얘도 이제 이걸 찍는 거지? 네 이거 찍는 거고 이런데 이거 핀마이크 장착하듯이 네 장착해서 네 잘 나왔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밥 뭐 먹고 싶어? 밥? 고기요. 고기 먹을까? 네. 그러면 일단 세팅을 완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이게 끝이야? 네! 이거 얼핏 보고서는 시그마인데 이러고 보면 왜 시가가 여기 있지? 시그마입니다. 다시 보고 알았어요. 이거 바보 아니에요. 이거 알았어요.